누군지 좀 예측이 되세요, 네 분을 보시니? 감이 안 오는데. 좀 에너지 있는 여자라신데. 오늘의 주인공 나와주세요. 보민 씨. 너무 오랜만인데? 우와. 왜 설레. 보민 씨 울어요, 지금. 얘들아. 아, 진짜 게임? 완전 센 걸로 팍. 좋다, 나온다. 무슨 친구가 하지? 연예인에게 개시를 받은 적이. 뭐야? 있어? 오, 진짜로? 아빠. 언제 갔어? 도와주러 왔지. 첫 스피드로 하자. 세 마리 잡아줬어. 아빠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. 뭐야? 이거 되게 슬프다. 뭐야? 이거 되게 슬프다. 이는 거까지는 어떤가요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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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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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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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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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